자전거법은 있기는 있죠?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?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이 있고요.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. 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원동기 장치자전거,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 네 번째가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봤고요. 특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법들이 규정되고 있습니다.